대방강불하음경 십정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정품의 선정에 들어가는 열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것이 십정품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성, 불성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불성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애착 이거는 번뇌잖아요 두려워하는 주체가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번뇌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십정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산매에 들게 된다면 찰낮에 재벌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걸로 시작되는데 찰낮에 재벌 산매는 한순간에 바로 너와 나가 없고 오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간다면 또한 고통을 느낄 나도 없고 고통을 줄 코로나도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워나간다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은 뭡니까? 전부 다 나만을 위한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생각이고 우리만의 행복을 위한 마음들이잖아요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이 문명을 발달시켰고 이런 문명이 최첨단으로 이렇게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보일하지 않는 이런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하는 걸로 본다면 이것도 또한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풍요롭고 자유롭고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요즘에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살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도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남남처럼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함, 또 쉽게 사는 방법 빠르게 어디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오히려 인간과 인간 간의 정을 멀리하는 이런 문제로 본다면 문명이 결국 행동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더 많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문명을 따라갈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발명했든 어떤 것을 발견했든 간에 이 문명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과정의 뿌리를 보면 인간의 쉽게 살려고 하는 욕망,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만들어냈다는 것 욕망의 결과가 결국 고통이니까 첨단 문명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보편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길이 중간에 막혀가지고 도로에서 10분, 20분 혹은 30분씩 이렇게 정체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또한 문제잖아요 이게 욕망의 끝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익혀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3기회 할 때, 아까 3기회 할 때도 귀법, 이욕 존했잖아요 욕심을 떠났기 때문에 존귀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 것은 바로 욕심과 욕망을 버려라 이욕이라는 그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욕심 버려라라고 하는 다섯 글자로 요약되는 그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욕심을 버리면 고통과 이별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부처님의 왕궁의 부기를 버렸던 일이라든지 출가해서 6년간 고행했던 것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망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죠 원효수님의 발심수행장에도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회의 사역고행윤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으로 극락세계 부처님의 재불국소를 장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의 노예로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채워진 날이 재수 있는 날이라고 하고 운이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통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정에 든다는 것은 그 선정의 십신 이전에 선정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십신 본부는 아직 제대로 선정에 들지 못하고 십주 십평 십평 전부 선정에 들어서 광명을 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찰나제 재불산매던 부처님은 이제 덩각보살에게 본문하는 차제다 이미 이제 18일 동안 10지 본문까지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덩각본문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복학명전에서 본문하는 차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정에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정에 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수만 개의 채널로 이루어졌다 그게 수만 가지 생각, 수십만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비행기 자동 조정을 장치로 해놓으면은 그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을 끌고 가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불행을 원하지 않지만 불행 채널을 맞추는 경우도 많고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외면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정에 든다는 것은 부처님의 행복 채널에 맞춰서 고정시킨다는 것 부처님의 행복 채널에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행복 채널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우리 서무리띠라고 정념이라고 요즘은 사띠라고도 하고 서무리띠라고 해요 또 영어로 마인드 플리스라고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뜰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잠시도 잊지 않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내가 내 생각이 고통으로 향하려고 한다면 막아야 되겠죠 고통은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간다면 거기다 고정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율은 바로 그 행복과 불행을 분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계율의 총합을 재앙막작 종선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라고 하잖아요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니라고 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가요? 나쁜 일을 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쁜 악행은 바로 고통의 씨앗이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하지 않겠다고요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인가요?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롭게 선하게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에 가서 검광에서 검이 많이 들어있는 광석을 파우고 그런 광석을 파우면 그것을 보면 그게 잡석하고 잡철이 많이 섞여있죠 순검은 적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련을 해서 순검만 모아서 100% 순검이 되는 것 그랬을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광석과 같은 것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재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잡석, 잡철을 다 빼내고 순검만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잡철과 잡석은 바로 악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순검을 모으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순검만 모으는 것을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해서 착한 일을 그렇게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100%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위, 착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분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계가 없어지는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죠 한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들이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에너지인 선행을 부지런히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선행이라고 하는 채널에 고정될 수 있는 거죠 그 선행의 채널에 고정되면 내가 과거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밉게 보았던 사람들도 좋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영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이잖아요 그럼 3기와 5개를 잘 받아서 지키는 것 이것이 선행을 하는 기본이라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3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 5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강해질 때 채널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지금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근원을 보면 이것은 전부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짐승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들이 욕심과 욕망을 버려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참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신뢰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친구로 만들어가는 그 비결이 바로 선행이라는 이런 선행에다가 채널을 맞추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개라고 하는 것 유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는 기본인 것 그랬을 때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선정에 들 때 선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선에 집중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악을 초월한 세계지만 100% 순금이 되었을 때는 선악을 초월한 거죠 그러나 본부들의 선정은 깊은 선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이 있는 상태에서 선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선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좀 고요해지게 되고 또 좀 평화로워지게 되고 안정되게 된다는 것 사람이 10년 전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마음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못된 짓만 못된 짓만 골라하던 사람 지금 만나도 역시 그러네 한다면 저는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수행을 하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악행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되고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선행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사마타라고 하는 것 삼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찰나 동안에 그런 100% 선행에 집중해 들어가는 것 찰나 제 재불삼매라고 하는 것 진리의 근원에 끝까지 다 들어갔다는 것 완벽하게 다 들어갔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면 탐욕도 녹아버리게 되고 분노도 녹아버리게 되고 어리석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세상을 다 볼 줄 알고 세상을 통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것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해탈의 지혜 바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모리티, 사마타, 프라저나라고 하는 바나 지혜를 이렇게 수행해 가면서 점점점점 그것이 깊어지게 될 때 고통의 세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쌈쌈이가 된다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계율은 무엇인가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선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잡았으니까 꼭꼭 묶어가지고 도둑을 포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여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동안에 또한 선지식의 교화를 받아서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게 되면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하고 교화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성각구감에서도 스산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다른 율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상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존심이 뭡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번뇌잖아요 이 번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번뇌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화를 낸다는 것도 역시 번뇌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죠 번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럼 우리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에 안주하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번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금으로 가득 차게 되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붙을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번뇌를 계속 마음속에서 기르는 거죠 오늘 공짜로 돈이 얼마 생겼다 기분 좋은 날이고 재수 좋은 날이다 어디를 갔는데 잔치집이라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었다는 아 오늘 복 있는 날이네요 만약에 공짜로 얻어 먹고 공짜로 돈을 버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복 많은 사람인가요? 어쩌면 거지들이 제일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공짜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 공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남을 돕는 것이 내 복의 창고에 복을 저장한 양력으로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되면서 양력이 연초해도 뭡니까? 서로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복은 뭡니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복이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내가 나눌 수 있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복이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주어도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샘솟혀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들이 뭡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거기에 믿음과 이해가 있을 때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욕심이 없는데 화낼 이유가 없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면 화도 자연히 없어진다 그럼 욕심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아예 선하기 때문에 또 선악 분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욕심이 일어나지 않죠 어리석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어리석은 눈에 비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 보이면 욕심과 욕망을 내게 되죠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취할 수 없을 때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좋은 것을 만날 때는 탐욕을 일으키게 되고 나쁜 것을 만날 때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예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의 입장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만도 없어지게 되고 오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삿댄 소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숨을 잇디 마음이 마음 챙김으로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계속 마음 챙김을 하는 방법이 숨을 들여 쉬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 내쉬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 또는 하두를 집중적으로 참고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익숙해지는 힘이 생기고 그 익숙해지는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요하고 안정될 때 거기에 반야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부침경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정품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국 고요한 법의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여러 부처님의 찰나재 삶에 드셨다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의 몸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의지할 데가 없고 만에 반연할 것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험과 덕을 갖추고 더 물들 것이 없으며 보는 이루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하게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이런다 모양 없는 모양이었다 열 부처님 세 개의 작은 티컬수 같은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정수리에 물을 붓는 관정이에 들어가 보살의 행을 갖추고 법계와 평등하여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보살들의 두루보는 삼례를 얻어 가의 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의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신통의 자유로움이 여래와 같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여러 마군들을 항복받으며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보살의 머문데없는 해탈의 머문이들이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찰나지에 재불산매 드셨다 그 재불산매의 내용이 온갖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여래의 몸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청정에서 청정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선하고 선한 것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지혜가 완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걸림이 없으며 의지할 데가 없고 반연할 것이 없으며 온 우주 전체가 한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마타에 깊이 들어가서 가장 고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화음경 본문에서도 쭉 나오듯이 부처님의 정각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도리천에 올라가고 야마천에 올라가시고 또 도설천에 올라가시고 화락천에 터하자저천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럼 여기 복학년제는 들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면 고요한 머뭄 속에서 하늘에 있는 달이 물 있는 곳에는 다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을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이 머무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앉거나 서거나 오거나 가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녹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자기의 사인이 붙는다는 자기의 사인이 붙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에 들게 되고 부처님이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고 모든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지나요 그래서 화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생명이 아닌 존재가 불국토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불국토일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음경에서는 그 모든 생명이 의지하는 기세관을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전부 다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백사위 신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주산신, 주약신, 주가신 해갖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모든 존재를 신으로 성격시키고 모든 생명을 부처로 성격시켜서 모든 이들을 부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우린 거기에 순간순간 항상 산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찰나재 재벌 산매라고 하는 일념 적시 무량급 한 생각이 곧 영혼과 같은 것이다 무량원급이 적일념이다라고 하는 우리 법성계의 내용 일미준중 함시방 일체준중 여계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고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 망상과 내가 뒤범벅이 되어 살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실현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불행을 싫어하면서도 행복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심이 있는 이들도 자기 아들이 출가한다면 반대를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들도 뭡니까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출가했다는 것은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귀한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 구시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꾸준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는 커가면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한 20년 혹은 30년 정도 지나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길 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출가했을 때는 속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발을 하고 가사장사무소하고 절에서 매일 3시로 예불하고 3시로 바로의 공양을 받아 먹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로지 경률론 3장을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정해를 원만하게 이루게 될 때 점점점점 우리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번뇌로운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혜로운 생각은 점점 드러나게 되니까 번뇌가 없어지면 중생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드러나면 법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법신이 한순간만 드러나다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어쩌다 한 번씩 드러나다가 그래도 오랫동안 수행에 계속 집중하다면 우리가 수행의 힘에 의해서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그 법신이 자주자주 드러나게 되고 그 법신이 드러나게 될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어려움을 어렵지 않다고 느낄 줄 아는 그런 것도 그런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만은 아니거든요 고3 때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대학 입시라는 이런 대학 입시의 합격이라는 이런 그런 행복을 준 것이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이들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고통스러운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고통스럽게 공부했던 그 힘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서 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으로서 아이를 가지고 태중에서 아이를 열 달 동안 키워보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한 낳아서 이렇게 양육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 하나가 낳아서 어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면 그 교육비만 해도 1억이 훨씬 넘게 된다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서 요즘은 출간을 결혼을 안 하시는 일들도 많고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자식을 안고 사랑하는 행복도 또한 없을 것이다 스님들도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고행이 없다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겠는가 부처님도 6년간 피골이 상접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역대전 등 제대조사 어느 한 분도 고행을 안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아 나도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잡철과 잡석을 다 녹여 없애버리고 그리고 순건만 모으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도 두려움이 아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100명의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이 십정품의 법회가 이어질 때 보완보살이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받아서 보현보살에게 법문을 청하게 되고 보현보살이 쭉 법문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현보살이 누굽니까 바로 하엄경의 주인공 문수보살과 더불어로 여래의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을 여래의 장자라고 하지 않고 보현보살을 여래의 장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보현행품도 있고 또 뒤에 보현행원품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품에서 보현보살들이 통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현보살의 수행의 정진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 하엄경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문수보살은 지혜의 당처를 보살로 인격화 한결하시더라면 그 지혜의 당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금방 태어난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성의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온전한 부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보현보살이잖아요 그것이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에서 보면 모든 종생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칭찬하고 찬탄한다는 것이고 또 끝없이 도와주는 공양을 베푼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반성하면서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남들이 잘 될 때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낸다는 것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현 행원품의 그 열 가지 행원 중에서 앞에 다섯 가지를 인간의 처세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만났더라도 내가 먼저 정성스럽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또 거기에다가 칭찬을 보태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무언가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 관계가 뭔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도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좀 다르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더 마음을 내어갖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수의 공덕을 짓게 되고 그런 공덕을 앞에 예경제불과 칭찬여래 강수공양 참제업장 수의 공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법당에 들어올 수 없고 철에 갈 수도 없을 때 집에서 휴대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이런 비대면 법회가 어쩌면 하은경에서 말하는 사사무에법회를 현실로 실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법문을 해주시는 부처님 또는 선지식들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는 것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기쁨을 삼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에서도 인격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1등이 되려면 1등에게서 배워라 그럼 1등의 인간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부처님만큼 평화롭고 안정된 행복을 누린 분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나서 항상 부처님 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의 채널에 우리를 고정,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영원히 이어가는 것 이것이 찰나 제 재불산매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흙탕물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시험관에 담아서 놔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흙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명상을 할 때는 흙탕물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든 서서 명상을 하든 이렇게 참선 선정을 계속 익혀 나가다 보면 더러운 본뇌라고 하는 먼지는 가라앉게 되고 지혜는 위로 뜨게 돼서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불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수행을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지 말고 오직 화엄경이면 화엄경 하나 화엄경 하나 중에서도 나는 보현보살을 나의 원불로 모시겠다고 생각하면 보현보살을 나의 삶의 중심에다 두고 꾸준히 그렇게 보현보살만을 외우면서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나의 행원으로 삼아가지고 깊이 깊이 보연의 행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문 한 가지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루 이틀만 아니라 오래오랫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이 수행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는다는 것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 믿고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추게 되고 또 내가 나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는 협잡 여기 협잡하지 않고 또한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뭡니까 간단하지 않는다면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전공법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래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것 이 통도산은 이 주변 산에 보면 큰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소나무가 처음 씨앗일 때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리고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그 1년 2년 되었을 때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작은 싹이었을 것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인연들을 계속 만나서 자라게 되면 이렇게 한아름 되고 두아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하는 것이 수행에 표가 나지 않지만 꾸준히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큰 그릇에 차게 되고 또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한 줌 한 줌 모여 흙이 모여가지고 태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정 수행이 개정의 수행이 모여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아버지로 삼고 지혜를 어머니로 삼아서 모든 성인들을 인퇴하는 그런 집안에서 그 개정의 수행을 통해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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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고 조사님들의 말씀이 나와서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루는 그런 경계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정진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부처님과 같이 찰나제 재불산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부처님 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 안에 살면서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고 그렇게 정진하고 정진하다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또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병이 깊은 사람이 좋은 의원을 만나서 병을 치료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또 가난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아껴서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인간의 덕성과 또는 재산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중생인 우리가 우리 마음이 곧 불성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장양성태, 성인의 태를 길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은 공덕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남들에게 회양하고 또 회양하고 회양한다면 결국 회양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게 되고 복덕도 자라나게 해서 부처님의 지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통도사 이 화엄살림 법회 속에서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지혜와 자비의 배를 타고 고통의 세계를 건너서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선임들의 공덕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또 계율의 공덕을 생각하고 선정의 공덕을 생각하고 지혜의 공덕을 생각하고 보시의 공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늘 그렇게 부처님 쪽으로만 맴돈다면 언제까지나 못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복과 낙을 누리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큰 원력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화엄살림의 십정품부 부회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